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미라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미라 아멘 우리 살아가면서 이 한해를 돌아보면요 정말 2020년 올해가 지금이 우리 어른들이 들 수 있는 응답예배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벽예배와 백배의 축복을 받는 새벽예배와 영시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한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돌아보죠 정말 많은 일이 전쟁과 같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데 이 코로나가 여러분 왜 코로나 때 여러분 버티셨습니까? 바로 백신이 언젠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태까지 버텨오고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일 없다면 또 이러한 일들이 미뤄진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낙마하고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각 나라에 백신이 배포된다고 하니까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제 이러한 무너졌던 삶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소망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참 그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역사학적으로 보니까 1944년 6월 6일 굉장히 유명한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던 때입니다 세계 2차 대전 44년 45년에 중식이 되는 이 중식을 위한 독일이 지배하고 있던 유럽 지역에 프랑스 령인던 곳의 노르망드란 지역에 8개국이 미국과 영국 외에 8개국이 연합하여서 이곳에 15만 6천 명이 상륙 작전을 벌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군은 한 1만 명이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 이후에 1년 동안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지역을 승리로 이끌며 탈환한 작전이 시초가 이 노르망디 작전입니다 당시에 이 많은 지역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포로 수용소의 사람들이 얼마나 좁은 곳에 많은 포로들이 붙잡혀서 인간의 대접을 못 받고 포로의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먹을 것 구타 또한 각종의 노동욕을 인해서 정말 내일이 앞을 가릴 수 내일을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손재주가 좋았는지 고장난 라디오를 조그만 라디오를 수리해서 이 노르망디 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 그 소식이 암행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자 이 포로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전쟁은 좀 있으면 끝났다 15만 명이 16만 명이나 되는 이 연합군이 도착했으니까 이 지역을 탈환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소문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이 포로 있었던 그 삶이 눈빛이 얼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장의 상황들은 음식은 그대로입니다 형편없죠 노동력은 계속해서 더 강하거나 똑같은 노동력 반복되는 노동력이 있었습니다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에 뭐가가 생각났습니까 좀 있으면 회복된다 조금 있으면 해방된다 그 소망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독일군에 대해서도 불쌍해기는 거예요 조금 있어봐라 조금 있어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환경 가운데 올 한해를 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 왜 견디는가 단위 목사님이 선포하신 대로 백배의 축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서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수제자이죠 기적을 체험하고요 무리를 걸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예수님과 경험하며 만났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당하는 사람들 목숨을 위협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연대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보니까 역사학적으로 보니까요 여러분 이때가 로마 대화제 로마에 불질렀던 그 큰 화제의 범인이 누군가 역사학자들은 네로 황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커다란 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물질로서 사람으로서 인적인 피해를 입으니까 그 원망이 어디로 갑니까? 이 황제에게 가죠 황제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큰 피해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동의하기에 이 동의의 원망을 누구에게 돌린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예수에 대한 좋지 못한 핍박들이 있었는데 이 화제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핍박이 또한 죽음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에서 믿는 사람들 참 곤란하고 힘듭니다 제일 먼저 직장에서 뭐 물어봅니까?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이러스처럼 여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회 못 나오는 이유 뭐예요? 우리 손주들이 있어가지고 못 나가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요 제가 음식점이나 또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많은 손님들을 고객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이 교회 가는 게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 나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믿음이 신앙이 어려워진 때가 이곳이라는 거죠 또한 요즘 뉴스에서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심장이 덜컥덜컥 마음이 떨립니다 왜요? 세상의 관점들이 눈이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죠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도 쉽게 하지 못하고요 또한 교회에서 있던 신앙인들의 간증의 나눔도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지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때가 이때 많은 때가 요즘 최근에 있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가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1절에 보니까 그 대상들을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많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되어서 흩어졌던 그러한 유대인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대단하다 왜?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기적도 다 체험했는데 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저 말씀 한 구절 주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자신도 부끄럽고 너희들이 너무나도 대단하다라고 하며 그의 감탄을 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서신을 오늘 베드로 서신으로 쓴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직접 피부로 접촉해 본 분들이 누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교회 가면 안 된다 예수 믿어서는 손해 본다라고 하실 때에도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베드로도 아마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그래 세상 사람이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 서신은요 일반 사람들에게 잘 설교되지 않은 본문이라고 합니다 왜요? 핍박당하는 곳에서 선교지에서 많이 설교되지 요즘같이 요즘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이렇게 선포되지 않은 말씀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의미를 둘 수 있으며 또 한 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믿음 세상에서 불편하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나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는 세 가지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엔 승리함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아멘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가족이 죽고 있어요 배척받고 있고요 굶어죽고 있고 재산을 다 뺏기고요 핍박당해서 집을 버리고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 심지어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로 들어가며 그들의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3절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 어느 때 하는 거예요? 기쁠 때 하는 겁니다 행복할 때 하는 거예요 잘될 때 하는 겁니다 형동할 때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말 최악인 상황 눌리고 눌려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그 백성들 앞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래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산소망이 있다 산소망이 있다 소망이 아니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오늘 하늘 비전교회에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그냥 소망이 아닌 산소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 그 산소망이 뭔가 보니까는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내가 빗박을 당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승리할 거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내가 지금 재산이 없고 내가 건강이 안 좋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혼자 되는 외톨이의 신앙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실 거라고 선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1절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의 사도 베드로는 끝에 보니까 흩어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청직이요 세상 가운데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둬야지 그것이 이미 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한 이스라엘의 청년의 죽음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부활이 속에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다 고생하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은 생활하다가 고생했다로 끝날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어야 돼 부활이 그래야지 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란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리라 아멘 코로나 가요 우리 단임원 선생님 너무나도 그냥 막 뜨겁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저는 감동합니다 세상의 백신이요 각종의 의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우리가 안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것에 의지하기에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 우리의 믿음이 밀가부르 듯 하여 우리가 겨인지 쭉정인지 알갱인지 구분하시기 위해서 이 환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 수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게 부활의 신앙이 온전히 있느냐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가 이 한 해를 돌아오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구의 선생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척수인돌 목사님 달라스의 객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예전에 목회하셨다가 간증하신 것을 들었을 때 너무 도전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좀 설교라든지 신망의 교회 일기 업무가 좀 늦어져서 밤늦게 개인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전화를 한 통을 받은 거예요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보니까 20대 한 여인이 자신에게 직통전화를 건 겁니다 이 직통전화가 함부로 있지 않거든요 정말 교회의 중책인 분들 급할 때만 쓸 수 있는 그 전화번호였는데 그 전화로 목사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이 상담을 해보니까 이 한 여인이 자살을 준비하면서 총을 가지고 미국에 있었던 일이니까 총을 가지고 자살하기 전에 목사님에게 한번 전화를 걸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얘기가 거의 안 들리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죽겠다고 계속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의 유언처럼 그 얘기가 들려지니까요 목사님이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얘기를 들었답니다 내용은 이렇답니다 자신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시안부,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시안부 선거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두는 순간 남편이 도망갔답니다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낳았던 두 달 된 자녀가 병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얼마 잊지 않아서 자신이 유일하게 친했던 절친이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힘듦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 혼자인 것 같다라고 하여 이 외로운 마음에 자살을 준비하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기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이 전화를 하게 되었는가 묻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죽었던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자신에게 예수를 전하면서 힘들 때 이 성경책을 읽어보고 또 이 말씀이나 정말 힘들 때 그때 이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보라면서 이 착수인들 목사님의 개인 연락처를 적어준 겁니다 성경에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적어줬던 친구가 간호사였는데 이 교회의 여러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측근에서 직통번호를 알고 있는 몇 사람 안 되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서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갑자기 전화를 끊은 겁니다 목사님은 두려웠어요 아니 이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30분 뒤에 다시 이 여인의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사정 가운데 자신이 이제 죽으려 한다는 그 말에 들었을 때 이 착수인들 목사님이 이 자매님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매님은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평상시에 이 밤에 사무실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어떠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고요 또한 제 번호는 아무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연히요 당신이 나에게 그때 전화를 했습니다 또한 우연히도 수많은 길 가운데 공중전화가 당신 앞에 있었고 우연히도 당신 주머니에 통전이 있었으며 우연히도 당신 주머니에 죽으러 가는 사람의 품에 성경책이 있었네요 우연히도 당신 성경 가운데 먼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의 연락처 저에 대한 연락처가 적혀 있었네요 우연히도 그 사람이 저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네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그리고 목사님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우연이 한두 번이면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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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것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두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Yes, I believe 예,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상담을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지금 부유한 사람들도 자살한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왜 힘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산소망을 가진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구호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가 분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그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냥 잘 될 거야라는 추측을 가지고 우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에게 목표를 두고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요? 누구에게 희망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흔들렸다 그러면 목적을 분명하지 않고 살았다는 증명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굳세게 붙들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그것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되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아멘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시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왜 기뻐해요? 왜 기뻐해요? 여러분 코로나일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 크게 슬퍼하거나 눌려있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7절에 그 얘기를 하시죠 7절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의 미래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국간이 지키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7절에 칭찬도 주어진대요 영광도 주어진대요 또한 존귀케 된대요 요즘 살아가면서 인간 대접 못 받는다는 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눌리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9절에 또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해놓고요 공부 열심히 해도 어떤 결과가 안 좋으면 참 우리가 마음이 낭망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요 그만큼 쓸데없는 허황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끝이 무엇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하나의 앞에 믿음과 영광을 굳건히 잡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쉽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추천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를 뜨겁게 해라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진짜 우리 하늘 비정기의 성도님들이 항상 듣던 게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라는 그 메시지는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수십 년을 들어도 매번 도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를 내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이후에 나타날 그 장차와 주어질 큰 축복에 비교할 수 없다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추천드립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요 좀 부자인 사람들은 여행하는 거 보니까요 짐을 바리바리 안 싸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여행을 가다 보니까 기간도 길이에 따로 차이가 있지만 같은 여행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장하려는 게 아닌데 그냥 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잘 하시는 분들은요 짐을 가볍게 가더라고요 왜요? 다 준비되어 있고 돈이나 카드로 다 해결하니까 그런데 돈을 좀 아끼고 좀 경제적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밥솥도 바리바리 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심지어 각종의 옷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올 땐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사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어렵게 가신 분들은 그 짐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버리기 아까워서 그러니까 더 물건을 새로 살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가질 것을 하나도 가질 것을 하늘로 가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몸을 가볍게 하고 가야죠 그러면 천국에 너희의 금은보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며 그것을 천국에서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에 있는 것들 만약 하늘에 가지고 간다면 하늘에 있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교될 수 없도록 굉장히 세상말로 저지를 겁니다 차도 그만한 최신 자동차가 천국에는 더 크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에 뭐 차가 있느냐는 이런 거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천국에 있는 거는 이 땅에 있는 거 어느 것 최신식보다도 더 좋은 것이 천국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놓고 가십시오 오직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상급을 이 땅에서 쌓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우리가 세상의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 뭐하라고요?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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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것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인생, 기뻐하는 인생은 담대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31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라 하고 아멘 여우수와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서 1장 9절 또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량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왜 담대해야 됩니까? 주님 좋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는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담대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겨노라